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에 따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콜마홀딩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콜마홀딩스에서 콜마홀딩스로 사명을 좀 변경했죠.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5월 13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1분기 실적 개선과 실적 호조의 화장품주 강세라는 제목입니다.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고 화장품 수출 호조 흐름의 화장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업체들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화장품 수출 호조도 투자 심리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24년 4월 6일 기준 한국 기초화장품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했다. 미국향 기초화장품 수출 금액은 99% 증가했고 이는 미국에서 한국 인디 브랜드 기초 제품 수요 확대가 지속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장품주로는 동사와 함께 뷰티 스킨, 클리오, 코스맥스, 제이준 코스맥 등이 상승하고 있다. 화장품주들은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전반적으로 미국향 그리고 일본향으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디 브랜드의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동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하는 회사죠? 물론 자사 브랜드도 팔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ODM, OEM 다 그쪽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판매하는 기업하고 생산하는 기업하고 따로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생산을 하고 판매 기업은 다른 데 판다는 거죠. 다른 데 회사 이룬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 E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다고 보죠. 그렇다면 A든 B든 C든 D든 E든 각 브랜드마다 각자 회사마다는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동사 같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많이 팔아라. 왜?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니네가 팔기 때문에 A가 잘 팔든 B가 잘 팔든 C가 잘 팔든 누가 잘 팔든 간에 많이만 팔아라. 왜?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무조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향, 그리고 일본 향은 괜찮고 향후에는 동남아, 그리고 유럽까지도 계속 우리나라 화장품 주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케파를 증산하면서 그쪽에 진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화장품인데 전반적으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중국 경기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중국의 제조 PMI 지표가 전반적으로 기준치 50을 넘는 게 2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중국 경기가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죠. 현재는 미국하고 일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주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국은 그냥 거의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동사는 어떻습니까? 동사는 생산을 하고 있어요. 동사 이름으로 팔기도 하지만 다른 회사 이름으로 팔고 동사에서는 화장품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주어지면 어떻다? 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됐습니다. 동사 위치 보시게 되면 현재 신고가 구환이죠. 신고가 구환에서 길게 윗고리를 달면서 대량거리 터렸습니다. 동사 한번 간략히 화장품이 상당히 좋다. 이런 거는 다 모멘트 마시니까 그거는 배제하고 기술적으로만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시게 되면 이게 장중에는 어떻습니까? 장중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었을 거 아닙니까? 장대 양봉이었는데 어떻다? 길게 윗고리 달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상승분을 반납했다는 거죠. 신고가 구환에서 어떻게 한다? 신고가 구환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단봉으로 조용히 계속 신고가 랠리를 달리는 게 좋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온 것도 좋긴 하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단봉이 나오고 계속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동사는 어떻다? 현재 길게 윗고리를 달고 내려왔다는 거죠. 길게 윗고리를 달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차익실험 물량을 계속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차익실험 물량이 눌려가지고 현재는 종가상 어떻습니까? 길게 윗고리를 달고 내려왔다는 거죠. 이런 징조는 뭐냐면 장대 양봉까지 좋습니다. 신고가 구환에서 길게 윗고를 달고 대량거리를 토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는 차익실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주주분이시라면 이제부터는 천천히 차익실험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익실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차익실험할 준비를 언제든지 차익실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지금 차익실험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신고가 구환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실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는 8,900원 2차 지지대는 8,500원 3차 지지대는 7,900원 4차 지지대는 7,400원 그 밑에 6,600원 구환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익실험하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동영상 맨 마지막에 종합집계할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25만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외국인은 순 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7만 9천 주를 팔았네요. 기관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29만 6천 주를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순 매 돌았다. 기관이 계속 팔면서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팔았네요.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순 매수기조. 그리고 투시는 트레이딩 연기금도 트레이딩 상업폰도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도 양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비율이 0.6% 때 아주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 됐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동사는 최대주주가 4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시청하면 볼까요? 동사 시청 보시기에는 3,670억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되는데 동사는 45%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매출액이 6,400원대에서 작년에 6,300원대 상당히 잘 나왔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캐파증설도 있고 여러가지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역성전했네요. 재작년에 400원대에서 작년에 190억 원대에 당일 수익은 130억에서 160억 원대에 약간 감소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70억, 2분기 때 73억, 3분기 때 48억이 때 4분기 때는 BEP 수준까지 됐고요. 재작년 4분기에 20억 원 대비 작년 4분기는 조금 실적은 좀 역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58%, 유보는 3000%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개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 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단기순위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16,362원에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쉽게 16,0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 시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이면 현재 PR, 만원입니다. 현재 구간이. 만원이면 어떻습니까? 16,000원 대비 만원이면 PR 한 0.6배대 구간이라는 거죠. 종사 주가, 6,000원부터 만원까지 주가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PBR로 0.6배대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 시험은 PBR 1배에서 2배나 보시면 되겠고 PBR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인데 동사는 PBR 0.6배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고가 구간이지만 밸류에 시험 상으로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상산 순위는 밸류에 시험 남아있다는 거죠.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화장품, OEM, ODM 회사니까 그쪽에서 나오겠죠? 제조미, 상품, 유통, 대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국내 ODM, OEM 관련돼가지고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4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등이 있는데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40% 수준이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 했던 게 2018년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자 보실게요. 재무적으로는 58% 부채비를 유부율은 3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진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걱정 안 하셔야겠습니다. 관계삼이 연결되는 회사로는 자, 건기식물 화장품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 및 판매 현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옛날 한국콜마홀딩스인데 지금은 콜마홀딩스죠. 콜마홀딩스 오늘 종가 10,000원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드라구인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단기 수익이 좀 적자 상태였고요. 모멘텀은 1분기 실적 개선과 미우의 수출 호조로 인해서 화장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서 중국 경기도 최근에 돌아서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2개월 연속 PMI GPO가 기준치 50을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79.4이기 때문에 과열관에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93.1이기 때문에 과열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신고가 구원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과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실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재매수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8,5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7,900원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콜마 홀딩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